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세네 당학니. 오늘은 기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그냥 주로 다 정사바라 석사바라. 주로 주말 정사바라 잘 미네들어 보냈어요. 지금 주말 정사바라 잘 미네들어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 사 각족 증을 다 고 싶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 사 각족 증을 다 고 싶어요. 자, 주말 정사바라 석사까지 주말을 해봤어요. 자, 주말 정사바라 잘 미네들어 보냈어요. 네, 자,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자, 일요일에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도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자, 일요일에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자, 일요일에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미용 사 각각 증을 다 고 싶어요. 혹시, 그 기간에 자동차 정비 시, 조용 과 정도 있어요? 혹시, 그 기간에 자동차 정비 시, 조용 과 정도가 있어요? 혹시, 그 기간에 자동차 정비 시, 조용 과 정도가 있어요? 혹시, 그 기간에 자동차 정비 시, 조용 과 정도가 있어요? 에 же 미용 사 각각 증 за just 매ús 200aji 계속, 조용 과 정도가 있어요. 뭐 좋은 어 don 그 뭐ут 아, 그래요, 이제 뭐 어떻게 양말 신청해요, 조치모, 그리고 하이 수업요, 넘나이색사, 얼마예요, 넘나이번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요는 무효예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요는 무효예요. 아, 조치모, 당계화통법, 하이 동래숙사, 그, 엇 겟라이, 홈페이지, 계화통법에서 신청하다 조치모, 년탈 안, 일으고, 수업요, 동래숙사, 무효, 엇 겟라이. 네, 정리를 못하고 가암 질문을 기념 동디에 따라하세요. 수로시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각격증을 달고 싶어요. 리안 씨는 보통 주말에 모아스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도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혹시 그 기간에 자동차 정비 시 교육과 정도가 있어요? 네, 있어요. 친구가 그 수업을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그리고 수업료는 얼마예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료는 무효예요.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곤 전부 가톡상. 주근혜는 윗도그러기의 정렬이고요. 네, 컴플렛 주인 라이크가 도저히 세어 아이. 맏폐 도대체 판매 보호가. 억곤 자랑.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